1. 우리 집안이 얼마나 뼈대있고 명망있는 집안인데 그건 그렇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놈이 다 컸으면 얼른 입신양명에서 가문의 이름을 드높일 생각을 해야지 허구한 날 집에만 있으니 원 에휴 아버지는 왜 자꾸 과거를 보라는 거야 짜증나게 나도 나름대로 다 생각이 있다고 줄 타는 모습이 어쩜 저렇게 멋질까? 저기 서양에서는 신분의 높낮임이 없는 곳도 있다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날이 올까? 지금 오면 특별히 싸게 해줄게 국밥 한 그릇 먹고 가 대감님이 오늘 안에 다 알아 그랬는데 귀찮아 죽겠네 이걸 언제 다 하지? 지가 해보라고 하고 싶네 물론 그랬다간 맞아 죽겠지 크크 어머 우리 돌새 일 잘하네 쌀밥 좀 줘야겠다 최근 흉년으로 인해 백성들의 고통이 심하다고 들었어 그러니 국고를 풀어 굶어죽는 백성들이 없도록 하시오 옛 전하 분부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사옵니다 전하라고 부르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겠군 오늘 밤 계획만 성공한다면 크크크 에휴 나라가 어떻게 되려는지 임금께서는 간신배 무리의 말만 들으시고 충원은 듣지 않으려 하시니 이 물건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오늘 밤은 관아를 습격한다 여기 고을의 사또는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 자신의 배를 불리는 파렴치한 놈이다 오늘 우리가 하늘을 대신해서 천벌을 내릴 것이다 나도 언젠간 전화문에 들어 성운을 읽을 수 있을까? 오랑캐놈들 그렇게 당해놓고는 또 쳐들어오는군 전군 저 오랑캐놈들을 다 쓸어버려라 분명히 오늘까지 외워오기로 약조하지 않았느냐 해철이 맞을 준비는 돼 있겠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